최근 유럽공항과 기차역에 가보면 태극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영국의 공항, 프랑스 기차역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태극기는 유럽 회원국 사이에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히스로 공항은 영국을 대표하는 공항입니다.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 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런던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라 흔히 런던 히스로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히스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히드로라고 통용되기도 합니다. 런던을 대표한다는 것이 유럽을 대표한다는 것인데, 이런 곳의 공항 표지판에 태극기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관광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태극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한국과 영국은 방문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국가를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 심사만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여권만 보여주면 통과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세계 3위로 전 세계 191개국에서, 이처럼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이 여행객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비자는 반대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만큼 비자 심사는 여권과 달리 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여행을 떠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시라도 시간을 아껴야 할 상황에서 입국 심사가 길어지면, 왠지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 LA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참 잡혀서 난처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그땐 서로가 말기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영국행 유로스타를 탑승하는 프랑스 북역에도 태극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입국 심사 안내판은 물론 세금 표지판에는, 심지어 한국어 자동 번역기가 등장합니다. 한국인이 프랑스, 영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니까 태극기나, 한국어 안내가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곳에 한국인이 많이 갈까요? 중국인이나 인도인이 많이 갈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거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면, 이곳을 직접 방문한 여행객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117년 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알리려 순국한, 이준 열사가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실까요? 아무튼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환영하고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는 최근 한국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난리인데, 굳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국을 계속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국인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을 초청하면서 아시아의 안보가 유럽과 얽혀있고 인도태평양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면서 무력이 아닌 법치에 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 사이버, 하이브리드 위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나토 입장에서는 한국에 배우고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젠 유럽의 나토가 한국의 전자, 기술, 무기 지원 등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K-방산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 전차, K-구자주포 등 각종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 유럽방산 맹주국인 프랑스와 독일산을 제치고 K-방산이 떠오른 것인데요. 오죽하면 이들 프랑스와 독일이 K-방산 견제론까지 흘리고 있을까요? 어디 K-방산만 그런가요? K-POP과 K-드라마도 난리가 아닙니다. 최근 유럽 콘서트를 연 아이유의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공연에는 유럽 팬들이 한국어 떼창을 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 군대를 제대한 BTS진의 프랑스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유럽 전역에서 진을 보기 위해 14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글로 쓴 팻말을 들고 불과 200m 남짓의 성화봉송 코스에 오마이 갓을 연신 외치며 열광적 함성을 내며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유럽 최고 명품 회사 오너 자제분들과 각각 교제를 하고 있지요. 유럽인들 보기에 한국이란 브랜드는 이제 자신들과 동등하거나 한 단계 위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최근 파리올림픽만 보더라도 막판 프랑스와 영국이 한국을 따라잡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지칠 회원국인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는 물론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앞질렀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스포츠 강국들이죠. 또 군사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영국 다음 6위로 프랑스와 독일을 제쳤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인들 보기에는 과거 변방의 이름도 알 수 없던 한국이 이제 세계 경제, 군사, 문화, 스포츠 등에서 종행무진하며 자신들을 따라잡았고 특히 한국의 문화는 자신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유럽 속 한국 열풍, 한국 따라잡기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또 한국의 K-드라마가 뜨면 그 효과가 유럽 국가에 득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몇 년 지난 넷플릭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400명 인구의 한적한 스위스 시골 마을을 이략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스위스 시골 마을은 하루 평균 2천 명이 방문했고 관광버스가 12대씩 들이닥치는 바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료화 정책으로 관광 수입이 늘고 있다는 현지 보도입니다. 이처럼 한때 유럽은 한국인들의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꿈의 대상 함께하고 싶은 나라 꼭 가보고 싶은 곳 1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밸리였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은 이슈밸리의 청량제 같은 여름휴가입니다.